오늘은 동묘 무릅시장 구경과 슬픈 역사를 지닌 동묘를 찾았습니다. 동묘는 과거를 꺼집어내서 좌판 위에 펼쳐놓는 현재와 공존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자전거도 많이 나와있고 이제 농사철이 시작됐는데 각종 농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낚싯대 도시가 많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묘 무릅시장은 볼게 너무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보면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들도 있고 아마 이 중에는 고문서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잘 고르면 특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종 순댓국이 5천원. 아주 착한 가격인 것 같죠? 토종 순댓국이 5천원. 아주 착한 가격인 것 같죠? 우리 부품을 달래주는 그러한 명소가 되죠. 이기고차. 이 땅에 짱어! 나름 땅에 손 좀 먹어! 이 땅샤 해라! 이 땅샤! 아빠 어딨어? 일로와! 야 뭐고자 물어. 맨땅에 낚시 시범을 보이는 상인 아저씨. 그 모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골동품처럼 보이는 이 물건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묘하면은 구제시장으로 아주 아예 저 있죠? 예. 잘만 하면 좋은 거를 특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묘시장이 동묘 벼룩시장 또는 일명 도깨비시장으로 불리는 것은 벼룩시장은 온갖 중고품을 빌고 사는 만물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도깨비시장은 오전에 좌판이 형성되고 저녁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순식간에 좌판을 걷어 원래의 도로로 모습대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나 아쉽을 정도로 옛날 것도 있고 또 꽤 최신 것들도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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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자전거도 있고 또 자전거 용품들도 진열이 되어 있네요. 이곳에 오면은 온갖 그 생활용품과 책, 신발, 시계, 사진기 등 없는 것 빼고는 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구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인 장돌 선생도 돌아보다가 충전기가 눈에 뜨여서 그 충전기 연결제과 또 가끔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기에 편한 책칼도 하나 샀습니다. 하하!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흑인미 venement 휴고 아 아주 다양한 시장들도 이제 눈에 보이고 있구요. 이곳 동묘 벼룩시장은 여인시장이라고도 한때 불렸었는데요. 그것은 또 하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묘시장 중간길 옆에는 표석이 있는데요. 제가 찾지는 못했고 표석에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옛 장터자리라고 합니다. 이는 단종의 비정순왕후가 궁궐에서 쫓겨나 생활이 곤궁해지자 여인들이 채소를 파는 시장을 만들어 정순왕후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곳에서 행상과 노점을 하는 여인네들이 많아 여인시장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이곳 동묘시장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인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소주병에 전구를 넣어서 아주 독특한 발명품도 있습니다. 소주병에 전해드렸습니다. 소주병에 전해드렸습니다. Bigva 서울 We can save our energy for hotter days Stay a minute or just wait until Monday Can we just stay in bed and watch the world go by? What a long night, the week was dragging by I deserve all the morning for myself and I I'm proud of my work, I turn it around I'm burning the fuse, I don't wanna burn out Gotta save my food, like you Nobody's calling me, so what's the price? Who's waiting? Who's waiting? 옛날 석유 번호 Ask for much, all of us I'm sleeping on a Sunday Morning can put the day on hold And if we want a Sunday The weather is so good, but the weather is so good People are coming out very often We know we can burn from the winter rain We can save our energy for hotter days Stay a minute or just wait until Monday Can we just stay in bed and watch the world go by? Go by, go by Go by I'm looking for grinding Of the people who are young People are looking for a lot of young people My heart and little The house is a place where the heart of the heart Where the heart of the heart I think that the heart of the heart May be good 이곳이 동묘인데요. 그 유래는 임진왜란 후 명나라의 원근들을 통해 들어온 관우장군 신앙에 따라 세워진 사당인 동관왕묘를 줄여서 동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묘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 촉한의 영웅 관우장군의 사당을 모신 것으로 임진왜란 원병으로 참전한 명나라 장수 진인이 외군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는데요. 꿈에 나타난 관우장군의 음덕으로 완쾌하게 되어 이를 기리기 위해 명나라 장수들과 조선시대 우리 조정의 비용으로 건립되었다 하는데요. 이는 관우를 승배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조선시대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설립되었다는 슬픈 역사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영 논리에 빠진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창식과 공정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만원짜리 강판채깔 위에서 무거운 무를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해 달아 설치해야 돼 번거로우니까 안써 또 야채가 들어갈 때마다 판을 바꿔줘야 돼 우리 것은 무거운 무를 내려놓고 이 손을 한가루 해결 돼버려요. 연필 한자루 같이 가벼워요. 체도 12갈리로 나오는 거예요 바 emphas 스파 자 빛에 칼로 잘랐으면 어떨까요 chicos 닮 poured here 냉면 고구마전 감자전 넓적하게 자 월남쌈 똥글똥글하게 자 감자 껍질 척척 쳐 자 우엉 당근 요거 중요하죠 아니 이걸 갖다 힘들게 우엉을 사다 놓고 칼로 썰다가 모양이 안나와 잘 놓으면 내 손을 다쳐 이제 지나만 갑니다 지나만 가면 채가 가지런히 이렇게 이쁘게 쏟아져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양배추 샐러드 이걸로 하면 다 깨져서 나오는데 이쁘게 쏟아다니